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고 지금 우리 증시가 혹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큰 상반된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KB 증권 김효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확실히. 저녁이나 밤에 이렇게 뵐 때는 물론 그때도 좋습니다만 아침에 뭔가 이렇게 살아나는 기분?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피곤하죠. 저녁에는 일 다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 시작하기 전에 불러야 돼요.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활기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반대되는 두 가지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3차 확산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거대로 싫고 또 경제가 좋아서 미국이 긴축 쪽으로 자꾸 방향을 트는 거 그것도 싫고 그래서 경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데 유동성은 많고 이거를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도 저희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상태에서 좀 머물러줬으면 하는 바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유동성이 더 풀리는 쪽으로 우리가 결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은 조금 포기하고 긴축 쪽으로 가지만 정제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쯤에서는 한번 가르마를 좀 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르마를 오늘 타는 날입니다. 그러면 뭐와 뭐의 가르마를 이제부터 한번 쭉 타볼까요? 첫 번째는 유럽의 3차 확산이 정말로 경제를 좀 후퇴시킬까? 유럽의 3차 확산? 네. 최근에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브라질은 여전히 그렇고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가을, 겨울에 유럽 국가들은 가장 심했었는데 거기 1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 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1일 100명 정도 나왔던 페이스였다고 한다면 5, 60명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만 해도 지금 어제는 500명대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50개 중에 30개 주가 전주보다도 늘었더라고요. 미국마저도. 네. 그래서 이게 해석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경제활동을 오히려 좀 잘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한쪽의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못하는 거다. 이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거 이제 백신이 통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재점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덜어내고 지금까지 그러면 유럽에서의 봉쇄나 신규 감염자 수의 증가가 경제를 정말로 후퇴시키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 유럽 국가들에서는 두 가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럽하면서 유럽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 몇 개 국가들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어떤 국가들은 늘고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줄면 좋겠습니다만 유럽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의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그림은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기업가들조차 경기 심리가 후퇴되어서 저희 PMI 지표 여러 번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기업가들의 제조업 PMI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후퇴된다고 한다면 경제 좋아지는 속도를 한 3분의 1은 덜어내고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비 심리랑 또 여전히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숫자를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일부 국가가 락다운을 연장하면서 유럽 경제 지표는 여전히 조금 미국과 격차가 나겠구나 좀 더 헤매다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 지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발표하잖아요. 식당에 얼마나 가는지 일자리에는 얼마나 가는지 대중교통 얼마나 타는지 이런 것들을 쭉 뽑아보면 독일의 활동 지수는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이나 지난해 봄 떠올리기 싫은 지난해 봄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경제 활동이 그야말로 셉다운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봉쇄도 하고 잘 못 돌아다니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활동 지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게다가 인구가 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페인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잘 통제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럽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게 우려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전체 유럽은 그래도 이게 국가별로 모든 유럽 국가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통할 거냐 이게 정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늘어나는 거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 결과들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은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제일 문제였죠 여기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들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영국발 변이라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영국은 지금 주요국 중 특히 유럽 국가 중에서는 백신을 가장 빠르게 맞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100명 중 맞은 사람들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백신을 열심히 맞으면 상황은 진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영국의 최근 상황이 어떤가를 봤더니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연초, 작년 연초 아닙니다. 올해 연초 대비 10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신규 확진자 수 늘어나는 속도가. 그래서 이게 영국처럼 바이러스를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맞는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영국의 활동성 지수, 경제 활동성 지수도 당연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실업률이 떨어진 지 꽤 됐잖아요. 지난해 한 8월, 9월 정도부터는 실업률이 하락을 하면서 고용도 조금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럽은 오히려 실업률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업률인 1월 실업률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제도도 다르고 해서 고용이 언제 좋아질까 이런 게 좀 감이 안 왔었는데 유럽에서 백신을 빨리 맞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영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고 고용 시장도 개선이 되면서 실업률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영국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국가들도 지금은 당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한두 달은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영국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심리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유럽의 3월 PMI 그러니까 주문 담당자들에게 사람 많이 뽑을 거야? 주문 많이 받았어? 이런 걸 서베이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개선됐거든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2월에 나온 숫자보다도 좋아지고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서프라이즈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냐면 독일의 제조업 PMI는 66.6인데 이게 50이 기준이거든요. 기준선 훨씬 위에 있기도 하고 이 통계가 1996년부터 나와요. 한 25년 된 거죠. 25년 내 최고치.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올해는 비즈니스를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심리들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시끄럽게 되면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타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이 참고적으로 유럽과 관련돼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유럽의 그러니까 스페인의 중앙은행이 올해 2021년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올해 1분기가 지났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도 그렇게 진정이 되지 않았고 유럽의 부흥기금이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도 실제적으로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6.8%로 굉장히 급격한 회복을 봤었던 거를 6%로 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유럽이 진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성장률도 발표하고 2021년 성장률도 발표했었거든요. 2022년? 2022년 성장률도 발표를 했는데 2021년의 눈높이는 덜어낸 대신에 2022년은 훨씬 더 높이였어요. 그래서 산수를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더 높이 잡아놨습니다. 대신 올해가 약간 좀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럽과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이게 전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실망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영국의 사례 스페인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치 같은 것들을 보면 내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들에 대한 눈높이는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집중적으로 했죠, 저희가. 저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큼 주식이 진짜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를 때도 되게 놀랍지만 경제가 약간 희마리가 없어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그거 가지고 주식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정말 오전장 반짝 오르거나 하루 반짝 오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랑 아까 3차 확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우려인데 3차 확산 우려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3차 확산은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타격을 보면 작년이나 지난해 봄과는 다르다. 오히려 경제가 잠깐 쉬고 더 강력하게 회복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확실히 미국 금리조차도 유럽이 저러고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30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 미국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금리 걱정할 때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금리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서 경제가 오히려 빠꾸하면서 낮아지는 거는 주식 계획에 저희가 보기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라 올라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주식에도 좋지 않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 금리가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적은 기간인 거는 맞고 금리가 오히려 유럽이든 미국이든 경기 회복 속도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은 그거를 기대하지 말자. 그런데 미국 금리가 금요일날 보니까 다시 좀 올랐더라고요. 네, 좀 올랐어요. 다시 1.66 수준까지 올랐던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금리를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경제 펀더멘탈도 개입을 하지만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 국채 발행이 늘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간에 속등을 한 상황인데 그래놓고 보니까 주식은 그 자리이거나 혹은 더 많이 조금 빠졌는데 채권 금리는 엄청 오르고 채권 가격 엄청 빠졌네. 그러니까 아셋 알로케이저 자산배분가들의 리밸런싱 수요가 들어와서 금리를 수급으로 낮췄다면 이건 좋은 거네. 그렇다라면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분기말을 앞두고 오히려 매도가 좀 거세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저도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금리가 가지고 있는 캐리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미국 금리가 1.7, 1.6대까지 올라오면서 주식과 비교해서 예전에는 너무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았는데 이제 이 정도면 좀 사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국가와 금리와 비교해서도 이 정도면 미국인 거를 감안하면 정말 사볼만한 금리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지난주 정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김 프로님 얘기하신 대로 그쪽들도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를 좀 진정시키는 그리고 1.6대, 1.7대의 주식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정도는 좀 그냥 감안을 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놀라서 이제 일부 주식을 매도 막 이제 빠른 속도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은 그래도 이 정도 금리에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이제 좀 이렇게 갈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인프라 빌이 발표가 될 거냐 어디 쪽으로 좀 집중이 될 거냐 그러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여전히 관심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된 지가 한 2주 반 정도 됐더라고요 진짜 조금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아주 일부에서는 이거 이거 저거 다 더하면 4조 달러 될 수도 있다 금액이 자꾸 불어나기만 하긴 하는데 일단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발표 인프라 법안을 이번 주에 어디 가서 발표하겠다라고 되게 구체적인 동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에 뉴딜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1930년대에 이런 뉴딜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 경제 부양책마다 뉴딜이라는 이름을 넣는 거 보니 1930년대와 비슷한 패턴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930년대 어떻게 했었는지 쫙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액기스만 리마인드를 드리면 1930년대와 지금의 경기 미국의 경제 부양책은 정말로 똑같은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1930년대 뉴딜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번 단계는 릴리프 단계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썬하고 다 집에 박혀있고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니 이거를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구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쿠폰을 나눠주고 1930년대에는 진짜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걸 했던 게 첫 번째 단계 릴리프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가 리커버리 단계예요 정말로 우리가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진정 워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리커버리였고 세 번째는 체질 개선하자 리폼 개혁하자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지만 지금까지는 구제에 가까웠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단절이 되어 있고 우량한 기업인데 당장 망하게 생겼으니 돈을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릴리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인프라 법안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너무 많이 푸는 거, 달러 가졌다고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인프라 이건 약간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몇 년 동안 얼마라고 해놓고 사실 나눠보면 얼마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1930년대 뉴딜을 했던 거 보면 이거 이제 2단계면 미국에서 돈이 계속해서 부양을 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진 않겠고 또 해 또 해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강한 속도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930년대 패턴과 비교를 해도 평행이론처럼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미국의 그동안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전체 GDP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고 딱 매치가 되진 않지만 국가별 비교하기에는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GDP에서 총 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20%예요 중국은 30% 훨씬 넘어가고요 줄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한 23% 독일도 한 24, 5%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미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보면 투자할 때가 되게 많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어디다 많이 투자를 했나 라고 봤더니 정부가 하는 투자가 카테고리가 크게 3개거든요 R&D에 하고요 교육에 하고요 실물 투자해요 이게 인프라에 해당됩니다 R&D랑 교육에는 꾸준히 돈을 썼어요 그런데 유독 실물 투자, SOC 같은 데는 후순이었더라고요 금액도 별로 늘지 않았고 전체 정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금액이 자꾸 사람마다 2조래 했다가 아니래 3조래 했다가 아니래 4조래 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할 때가 되게 많고 지연됐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인프라 산업만큼 사람을 많이 뽑는 산업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도 한 템포 지나갔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반대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감 있게 저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에 돈이 태워지는 시점들이 빠르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도 저는 줄기보다는 이번 법안이 나오고 약간 할만하네라고 할 때쯤 또 다른 법안이 나오고 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경제가 이미 좀 상당 부분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금리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는 아까처럼 수급으로 미국 채권을 사면서 금리를 눌러준다면 이거는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쪽인 것 같고 금리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미국 금리를 사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겠지만 경제만 놓고 보자면 지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좋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건 뭐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걸 되게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금리는 올해의 방향을 위다 아래다라고 보면 위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쪽을 좀 감안하시면서 전체적인 마켓 타이밍도 포트폴리오도 좀 짜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켓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조는 4조 달러는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 주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리폼? 이 단계까지 갈 거 아니에요 대충 갈 스케줄들이 있을 때 과거에 뉴딜 때랑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때 시장 흐름도 대충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야 됐냐 뭐 아니면 뭐 아니고 빵이냐 아니면 경기 관련주냐 대충 언제쯤 시장이 더 좋아지고 언제쯤 약간 또 부작용이 생길 테니까 이것도 저희 이제 KB증권에서는 지금 금리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는 흐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조정이 당장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 여기서 더 사든지 기다리든지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테이퍼링이 언급이 더 구체화되고 우리 언제 테이퍼링을 할 거야 정말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주는 기간이 6월에서 8월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6월에서 8월? 네. 2013년도에도 테이퍼링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예고가 나오는 입을 통해서 네. 그리고 2013년에도 보면은 예고를 할 때 가장 좀 주식은 아팠었거든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았었죠 안 좋다는데? 네. 그래서 6월에서 8월이요? 네. 그래서 6월에서 8월은 좀 경계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조정 다 했는데 뭘 또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저는 선반영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우리가 테이퍼링 뭐야 이러면서 사전을 찾아볼 정도로 그 단어를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이랬다 들어서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폭우로 아주 추가적으로 심각한 조정이다 라고 보다는 아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효진 팀장 얘기는 경기가 너무 짱짱한 거야 네. 정프로 너무 불안하지 마 테이퍼링 하면 다 빠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좋은 거지 우와 기업들 실적도 좋고 아까 얘기했잖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확연히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에 그렇죠 테이퍼링을 멀찍하니 한 2년 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그리고 아주 살짝 수도꼭지를 이런 전제를 달면서 해주면 꼭 장이 꼭 빠져야 되냐 제가 정프로가 되어가고 있네 6월에서 8월은 이제 올해로 놓고 따지면 이제 아주 경계를 조금 하셔야 되는 시점 그리고 더 사지 못했던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때를 좀 활용해서 사시는 전략도 그치대로 활용하라 그러면 6, 8월 지나가면 오히려 좋은 위쪽 화살표 제가 아까 유럽부터 막 신나게 이야기를 드린 게 6월, 8월이 지났는데 경제가 방향이 밑에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해는 글렀습니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글렀습니다 근데 6월에서 8월은 누가 보더라도 6월일지 7월일지 8월일지 늦으면 9월일지 그때 테이퍼링 이야기를 예고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거든요 파원도 나와서 조금씩 이제 말들을 흘리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방향을 봤을 때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다 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저희는 그때를 경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세 제기할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돈 좀 준비해서 쟁여놓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항상 오실 때마다 이게 딱 명쾌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